KOREA FOCUS 3분 논평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수원시 위원장 등 3명이 30일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무력으로 체제 전복을 위한 국가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 수사 대상자 중 군사 관련자가 전무합니다. 이번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인물들은 모두 공개의 합법 활동을 하는 정당인 대중단체 상근자들입니다. 무장으로 집권하겠다는 내란 음모 사건에 장교, 병사, 군사 전문가 등 군사 관련자가 전무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자료는 조작 논란 중인 이른바 5.12 녹취록, 수사 대상자들의 이메일 통신 감청자료, 8월 28일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러시아 돈 1만 루블, 미국 돈 621달러를 포함한 1억 4천만 원 상당의 현금뿐입니다. 정부원은 일반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총이나 폭탄과 같은 무기와 북과의 연계를 상징하는 무전기나 난수표 등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란을 모의했다는 지난 5월은 코리아 반도 정세가 평화로 전환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3월, 4월 미남 키리졸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이후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가 완화되었고 북도 특별한 군사적 공세는 취하지 않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였습니다. 5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북일 순회 회담 가능성 언급이라든지 앞서 5월 14일에는 이지마 특사가 방북했고 이를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이 조선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완화시키고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5월 22일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 최용혜 총정치국장이 방중했고 6월 6일 북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개성공단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재개를 위한 당국자 회담 제의라든지 6월 16일 북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한 북미 당국 고위급 회담 제안 등 특히 북위 국면을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 중이었는데 북위 지령을 받은 내란 음모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셋째, 국정원이 적용한 주혐의 발언에서 나오는 파출소 공격, 통신시설, 유류시설 파괴는 21세기 최첨단 전쟁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21세기 전쟁, 특히 코리아전은 북과 미사일의 핵과 미사일이 오고 가는 최첨단전입니다. 초전자기파, 슈퍼 EMP까지 동원되는 최첨단전에서 국방부, 경찰청도 아닌 파출소를 타격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통신유류시설도 예비군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할 수는 있으나, 녹취록에 나오듯 비비탄 개조소총탄과 사제폭탄 수준의 무장력을 가진 소수 인원 100여 명이 이러한 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경기도 지역 262개 파출소 중 한두 개를 점령하고, 전문가가 밝혔듯이 KT 해와지점 한 곳을 타격 성공해 인터넷 속도를 지연시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유조창을 공격해 총 1개의 수도방위사령부와 4개 군단 이하 16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군방위 체제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은 황당한 주장입니다. 넷째, 내란 모의의 보안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1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 모초에서 만나 공개적인 강연 형태로 내란을 선동하고 계획을 모의하였다는 설정은 기본 상식이 맞지 않을 뿐더러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은 지난 5월 모임은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근내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당시 행사가 이석기 의원의 강연, 분반토론, 종합토론 등 세 영역으로 진행되었다며 총 7개의 분반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된 점을 들어 토론 시간은 적게는 30분, 많아도 1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많게는 30명에서 40명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토론을 하다 보니 돌아가며 개인소감을 피력하는 수준에서 분반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원이 주장하는 이 의원이 내란 음모를 위해 운영한 비밀조직 RO, 일명 산학회를 직역하면 혁명조직인데 과연 혁명조직의 이름을 혁명조직으로 지었을까도 가히 의문입니다. 다섯째, 왜 하필이면 지금 터뜨렸는가입니다. 이번 사건은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말대로라면 2010년부터 진행된 내사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발언 직후 이틀 만에 벌어졌고 또 민주당 등에서 국정원 셀프개혁 입법안을 내놓으며 정보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는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실시되기 직전이었으며 9월 국회에서 여야 대격도를 앞둔 시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8월 10일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0만여 명의 국민이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후 12.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의 책임을 물으며 이제는 단순히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보원 해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발전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정원이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단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원이 내라는 모자 색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역대 독재 정권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초래한 정권의 위기를 내란 음모와 같은 공안 사건을 터뜨리며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 박근혜 정권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시 이번 내란 음모 사건 조작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모두 석방하여야 합니다. 정보원과 박정권이 아무리 민심을 현혹하고 진보 세력을 고립말살하려고 한다 하여도 12.19 부정선거와 정보원 게이트를 규탄하는 민심의 촛불은 지난 30일 폭우 속에서도 2만 명이나 결집했으며 앞으로 횃불로 타오르고 들불로 타번들 것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